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내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현재는 근로자, 자영업자, 또 농어민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ISA라고 개인 만능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ISA가 Individual Shaving Account라고 이니셜만 따서 ISA라는 통장이에요 내년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해서 좋은 점이 그동안 예적금과 펀드만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부, 대학생, 이러한 무직자도 가능하고 또 상장주식 펀드 ETF나 일반 종목들이죠 주식,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 통장을 5년을 보유해야만 세제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짧아져서 3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3년만 보유하게 됩니까 아주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현재 지난해 말,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만능 통장에 가입한 회원수는 20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일반 대학생이나 가정주부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또 5년 의무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아마 208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5.4% 빼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9.9% 정도 뺄 겁니다 사실 금액 계산한다면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어쨌든 소득, 세금을 뺐는 데 있어서 그 몇 프로 차이가 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심적으로 어제 영상을 올려드린 것 중에서 앞으로 2023년부터 양도세 5천만 원 공제한 후에 추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건데 저는 당연히 5천만 원으로 얘기한 걸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천만 원이라고 처음에 정부에서 2천만 원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7월 22일 날 올려드렸었는데 저는 무심코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모르게 중국을 얘기했으면서도 말은 미국으로 나왔어요 또 5천만 원을 얘기했으면서도 말은 2천만 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러한 말실수 간혹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실수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다르다, 틀리다 그 점은 처음부터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르다 해야 되는데 틀립니다 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2천만 원씩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동안은 1년에 2천만 원 가입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1천만 원만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천만 원 더 넣어서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2월이 안 되고 다음에도 2천만 원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올해 2천만 원 넣어야 되는데 1천만 원밖에 적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1천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동안은 2천만 원 딱딱 한정돼 있어요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또다시 2천만 원만 적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1천만 원 적용을 했으면 1천만 원 남았죠 그럼 다음 해로 2월이 돼서 3천만 원까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좋은 혜택으로 변경이 됩니다 특히 예금 적금만 들을 수 있었는데 펀드에서 상장 출시까지 그것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 현재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면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 22%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제 설명을 펀드와 ETF 설명을 드리면서 국내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내게 되면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금융소득을 올린다든지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게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다 투자하게 되면 분리 과세예요 250만 원 공제하고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끝납니다 종합소득세에 건 관계없어요 얼마들 수입을 올리든 간에 그래서 자금이 좀 큰 분들 크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종목 중에 국내에는 그러한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못 넣고 일부 금액만 넣고 좀 단위가 큰 금액은 해외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세금만 22% 세금만 내면 분리 과세니까 딱 끝나버리는데 국내에서 그만큼 올리게 되면 종합소득에 영향이 되죠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40% 가까이 상당히 세거든요 더군다나 초고익 수익자들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이 점점 많게 되니까 그 점도 아마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누적 수익률이 한 달 전에 9.6%였는데 2.7%가 올려서 지금 현재 평균 11.7%라고 합니다 11.7%의 연수익이면 센 거 아닙니까? 어디에 투자하든 간에 어차피 사람이 투자를 안 하면 은행에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절약하는 돈 은행에 넣는 것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거의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행에 잠자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든 간에 연 1.5%, 2%만 수익이 난다 그래도 은행에 나든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당연히 좋죠 이익이 극대화가 되면 그런데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는 어디든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 2%, 3%만 수익을 받는다고 해도 은행에 놔둔 것보다는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ISA 계좌에 이걸 봤더니 현재 연 평균 11.7%라고 합니다 11.7%면 상당히 세죠 글로벌 증시가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록해서 ISA 누적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이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저께도 1만 902인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그 1만 902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외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원금 손실 가능이 있다는 안내를 항상 합니다 또 위험성이 있다는 안내를 펀드든 주식이든 어느 투자이든 간에 기본 설명을 할 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보고 원금 손실? 이거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러한 기본적인 알림을 해야만 됩니다 보험도 생명보험, 화재보험, 보험도 들게 되면 약관이죠 약관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위험, 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저위험일수록 저소득입니다 고위험일수록 고수입입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초고위험 상품이 19.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초저위험에 투자하시게 되면 채권이라든지 은행보다는 낫겠죠 은행이야 연 0.몇 퍼센트니까 그러나 적어도 중위험 위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초고위험은 19.7% 수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고위험은 15%, 중위험은 10%, 저위험은 7.7%, 초저위험은 6.6% 순으로 높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 초저위험, 가장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그런 건데도 6.7%예요 은행에다가 6.7%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10년? 적어도 10년은 넣어야 되죠 적어도 10년은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과는 비교 안 되는 수익이 납니다 205개의 상품이 있답니다 ISA 종합금 안전통장 보면 205개의 상품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중에 90개가 44%의 수익률, 10% 초과의 수익률을 냈답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상품이 1.5% 3개의 상품은 손실을 냈다 했어요 그러니 거의 다 중에 극히 일부가 손실을 난 거지 반 이상이 손실을 난다든지 그러면 누가 위험하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IS 계좌 내 주식으로 손실을 볼 경우 다른 금융 상품으로 얻은 이익에서 주식 손실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보세요 이 만능통장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다른 투자하는 통장에서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천만 원 이익 보고 여기서 100만 원 손해봤으면 이 100만 원 손해본 것을 천만 원 이익 본 것으로 상세를 지켜주니까 천만 원 이익 본 게 아니라 900만 원 이익 본 걸로 봐서 세금을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거를 연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손해봤으니까 세금이 그냥 없고 이익 본 거에서만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손해본 금액을 여기 수익 본 금액에서 빼주고 상세를 지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개별 주식 및 주식형 펀드가 양도세 대상이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ISA 이 만능통장의 매력도가 점점 높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만능통장 ISA 통장을 내년부터는 주부 대학생도 누구든지 가능한데 이거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은행에 가서 개설하지 마시고 증권회사에 어차피 주식을 사야 되니까 증권회사에 가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또 현재 진행형인 여러분들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소액으로 계속 정리시피로 투자하고 있다가 내년에 이러한 통장이 시작이 되면 다시 그쪽 개설해서 옮기시면 되죠 그런데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투자를 하셔야 되죠 이 통장은 연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 끝